당신의 친구는 선생님이에요? 당신의 친구는 선생님이에요? 네, 이 학교의 선생님이에요. 네, 이 학교의 선생님이에요. 무슨 과목의 선생님이에요? 무슨 과목의 선생님이에요? 수학 선생님이에요. 수학 선생님이에요. 기저트는 뭐가 좋으세요? 데서트는 뭐가 좋으세요? 저는 단 기저트가 좋아요. 단 케이크는 어떠세요? 甘이 케이크는 어떠세요? 아주 좋아요. 좋아해요. 정말 활기 넘치는 마을이네요. 정말 고소한 마을이에요. 예전에는 조용한 마을이었어요. 묵하시와静かな 마치でした. 유명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아니요. 장미 축제로 유명해졌어요. 아니요. 아니요. 마라 마츠리에서 유명해졌어요. 올 때는 연락 좀 해. 두께요. When chosen 사람에게 연락하세요. 저는.. 사프라이즈로 해주고 싶었어요. 구하실 수 있어요. 창미에 Else월ankhiが 드라이케에요. 생일 축하해. 고마워. 잊을 수 없는 생일이네 감사합니다. 잊을 수 없는 생일이네